지금 분위기는 홍합 분위기는 아닌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홍합 격주 마시는 그런 느낌. 소리가 너무 좋은데? 그렇죠. 다르죠. 와, 카식하다 진짜. 나 노래까지 좋아. 나 노래까지 좋아.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나 이런 데는. 이런 펍 좋지. 이런 펍 좋잖아. 약간 그 영화 속에 약간 비지넛이 나는 비지넛이. 너무 이쁘다. 어, 비지넛이 느낌이야. 미쳤어. 이따 앞에서 우리 같이 버스킹. 아니잖아. 느낌 아니잖아. 흥분해, 흥분해. 해주시네 해외만 가면 흥분해. 비지넛이 느낌 아니잖아. 감성 뿜뿜. 버스킹, 버스킹. 아니, 느낌이 좋다는 거잖아. 내 기분 좋아서. 빨리 시켜. 예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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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명하니까 우선 머슬 먼저 시켜야지. 머슬 시켜야 되고. 그린 홍합. 홍합. 그린 홍합. 그린 홍합은 뉴질랜드에서만 나옵니다. 오, 저 끝부분이. 그린 머슬이 원래 그 관절이나 되게 좋아서 건강에 좋아. 어머나, 저렇게 커요? 그리고 또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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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나는 시작점에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너무 좋다고 생각해. 같이 이제 단합이잖아, 다시 또. 서로 속내 털어놓고. 이미 우리는 단합 됐는데 뭘. 홍콩 팀보다 나아. 또 견제하네, 또 견제. 거기는 아직도 어색해. 스튜디오 녹화 때 봤잖아요. 셋이 다 따로따로 되게 싫어하던데. 에이. 에이. 모험. 모험. 모험하는 모험. 이거 편집하게 됐잖아. 괜찮아, 어쩜 똔또이야 형. 우리도 당한 게 많아. 형은 진짜 이런 모험을 정말 잘해. 우리 바로 옆에 있었잖아. 농담이에요. 저 뭐야? 체리비요? 체리비요? 다생맥주. 체리비요 진짜 맛있겠다. 홍합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와인 같다, 약간 맥주와인 느낌. 너무 맛있어서 표정이 안 좋아. 누나 취향 아닌 것 같은 느낌. 아니구나. 쓴맛이네. 셔! 아, 진짜? 마니시구나. 아, 그런데 메리인데? 체리인데 맥주에 신맛이 확 올라오니까 맥주 같지 않아? 민구가 자연스럽게 되네. 와우. 근데 술 같지 않고 건강식? 근데 괜찮지 않지 않아? 괜찮아. 뭔지 알지? 홍차. 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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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맛이 아니야. 홍초 맛이네. 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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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초.